이 다연입니다 아! 갑자기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갑자기 오빠! 오빠! 안녕 나까마! 오늘은 제가 왜 혼자 나왔냐면요 정말 오랜만에 몰래카메라 갑니다! 오늘은 게스트가 있어요 누구게요? 짜잔! 나까마도 잘 아시죠? 이다연짱인데요 저번 행사에서 이다연짱 만났다가 같이 뭐 영상 찍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순짱이랑 같이 약속을 잡았는데 순짱은 그 날짜를 내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순짱이 잠깐 밖에 나가고 이따가 돌아올 예정인데 이 사이에 다연짱을 집에 초대하려고 합니다 저는 방에 숨어 있을 거예요 과연 순짱의 반응은 어떨지 계속해서 보시죠! 안녕! 안녕! 다연짱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 벌써 시작인 거예요? 저 스테었어요? 우리 나까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완전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이다연입니다 여러분 이다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은 회사라서 그 회사 때 만났는데 진짜 너무 매력이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남편도 진짜 좋아해서 맨날 둘이서 진짜 둘이서 계속 얘기해요 맞아요! 저 진짜 처음으로 저를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틱톡 세계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섹시한 콘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를 이제 대부분 알아요 근데 남편분께서 갑자기 워! 이랬어! 영광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순짱을 위해 오늘은 다연짱이 내일 올 예정이라고 전달을 했었거든요 진짜요? 근데 제가 이따가 방에 숨을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왔을 때 다연짱이 혼자 여기 계시는 거죠? 자 몰래카메라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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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잠깐 나갔다고 얘기할게요 네 네 좋습니다 아 몹시 떨리네요 언제 들어오실지 과연 몹시 떨리는 순간 잘 나오게 되네요 잘 나오게 되네요 아 우리 카메라에 이것 좀 묻은 것 같은데 약간 닦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디 아냐 스마트 닦아줘 칼 어? 안녕하자. 네. 안녕하세요. 아 잠깐 유카 님은 잠깐 나가셔가지고. 응. 네. 어 원래 내일. 어? 어? 유카 님 잠깐 나가셔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네네네.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원래 내일 만나보려고 하지 말았나요? 어? 오늘이었는데? 아 정각 앉으세요. 아. 너무 예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보통은 이게. 네. 콜라보 하거나 하면은. 아 이게. 그날에 오시거나. 뭐 하는데. 너무 떨린다. 하하하하. 뭔가. 하하하하. 아니 너무. 아니 잠깐만요. 어우. 쫄리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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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되게. 네. 얼굴이 훨씬 더 좋아지시는 거 같아요. 아 진짜요? 최근에 막. 마사지도 받고 하셨던데. 그거 받으셔서 그런가? 아니 저 회사에 있다고 왔거든요. 아아. 회사에 있다고 왔는데. 아니 오늘 뭐냐. 요즘 일이 좀 많아져서. 음. 촬영하고. 간다고 해서. 네. 오늘 또 촬영한다고 해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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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저만 앉아있는 거 같아서. 저도 그럼 서있게. 아니 아니 앉아주세요. 아니 앉아주세요. 하하하하. 앉으세요 그러면. 여기. 여기 앉으라고 얘기 나눌게요. 저기 앉으시면. 앉으셔도 돼요. 네. 왜냐면 제가 손. 손님인데. 집주인 분이. 그게 자꾸 서있으면. 저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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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마실 거 드릴까요? 아 저 마실 거 먹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하하. 하하. 거기 뭐 있어요? 아니. 하하하하. 네. 뭐 집 구경하셨어요? 하하하하. 아 네. 와가지고. 안방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번에 뵙고 또 막 영상도 육하랑 같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정말 어... 아니 이게 아니라 갑자기 이게 네네 이런 적이 처음이라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서 진짜 육하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이런 적이 처음이라서 갑자기 집에 저희가 진짜 오래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온 적은 또 처음이라서 제가 보통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이렇게 만나서 당연히 괜찮은데 오빠가 되게 떨린다 심장에 잠깐만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잠깐만요 우리 집인데 되게 불편하다 맛있게 끓인다 뭐 좀 드릴까요? 딸기라도 아 뭐...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도... 네 저는... 일단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좀... 아니면은... 요즘 뭐... 어떻게 지내세요? 아 그거 뭐지? 네네 화보 나오셨다고... 맥심 화보이요? 응 아 맞아요 2월 5에 아 가져올 걸 그랬다 아 그거 가져올 걸 그랬다 그걸... 그걸 가져왔어야 했는데 아니요 제가 살게요 네 아니요 사인해서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갖고 와가지고 제가 생각을 못했네 그거를 완전 사인? 아! 아 뭐야? 아 갑자기 눈에 뭐가 들어간 거 같아가지고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아 진짜 한 번만...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아니 잠깐만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아니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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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요 아니 한 번만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아니 잠깐만 아 나 진짜 너무 아픈데 잠깐만 렌즈 때문에 그런 거 같아 아 약간 그런 거 같아 한 번만... 한 번만 봐주세요 아니 진짜... 눈을 떼으면 뭐죠? 아 그래 진짜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 아 제가... 아 잠깐만 아 진짜 아픈데? 아 너무 아픈데 아까 왜 여기 있어? 어디 갔다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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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진짜로 만약에 모르카가 아니었으면 뭔가 연기를 하셨거나 했는데 진짜 찐텐이었어 저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할까 생각했거든요 저는 말을 이미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C10으로? 뚫린다 심장이 나 발에서 땀나 진짜 어우 깜짝 놀랐어 지금도 눈이 근데 어떻냐면요 승짱이 진짜 유카님만 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저를 볼 때도 절대 눈을 쳐다보려고 노력하지 눈에서 이상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야? 너무 관련이 왔다 갑자기 눈에 뭐가 들어간 거 같아가지고 잠깐만 이게 뭐 있나?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 같은데 갑자기 아 내 눈 갑자기 밑도 끝도 없어 근데 제가 깜빡한 게 있어요 하나 다윤짱한테 오빠가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내려가면서 말씀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하고 찍을까구요? 아 렌즈가 돌아갔나? 렌즈가 돌아간다고요? 혹시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한번만 확인해주세요 후 불어줄까요? 네 이 냄새 좀 나는데 괜찮아 괜찮아? 근데 괜찮을 거 같아 잠깐만요 오빠 응? 오빠 오빠 뭐해? 나 다현씨 눈에 있는 거 떨어지고 있다 왜? 떨어지고 불어주고 있다 왜? 나도 다현씨 불어주고 싶다고 내가 언제 어? 다현씨 눈을 후 불어주겠니? 그래 진정 맞지? 응 여러분 고마워해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다현입니다 다현씨 다현씨